NIV, ESV, NLT 성경 번역본 비교하며 직독, 직해, 끊어 읽기 연습입니다. Nor and the flood for 노아와 방주 네 번째 시간 Genesis chapter 6, 15, 장세기 6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NIV와 ESV와 NLT 성경으로 각각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NIV 성경 직독, 직해, 끊어 읽기가 엄청 중요한데요. 오늘은 특히나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함께 15, 15절 NIV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This is how you are to build it. 여기에서 일단은 it은 arc, 방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나왔기 때문에 it이라고 받아준 거예요. 자, 방주예요. 그리고 이제 this라고 나왔잖아요. this가 그냥 이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앞 문장 전체 또는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 이런 걸 가르칠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이 뒤에 여기 지금 세미코론이 있죠. 세미코론 뒤에 나오는 이 전체 문장을 this로 받아줬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고 할 적에 how 이렇게 표현 많이 해줘요. 그냥 저는 이 문장 전체를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this is how you are to build it. 너가, 아 저기 노아에게 하는 말이죠. 너가 방주를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이거야. 이렇게 만들어. 이 소리예요. 딱 한마디로요.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조금 어려운 표현 할게요. are나 is나 am. 그리고요. 또 이거 과거형으로는 words나 이렇게 쓰면은 되게 혼란스럽게 지금 제가 필기를 좀 예쁘게 잘해야 되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am이나 is나 are 또는요. was나 were를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비동사라고 불러요. 얘네들이 전부 비예요. 왜 그러냐. 이 모양들의 원래 모양이 뭐냐면 비예요. 원형이라고 부르죠. 원형. 동사에는 원래 첫 모양이 있어요. 태어날 때 모양이죠. 변하지 않은 모양. 그것을 원형이라고 하는데 비예요. 비. 그래서 비동사라고 불러요. 자, 이제 여기에서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때가 있어요. 아, 투부정사는 또 뭐예요? 투 더하기 동사원형. 조금 아까 얘기했죠. 동사원형. 이렇게 오는 것을 투부정사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자주 쓰이지 않아요. 자주 쓰이지 않고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대표적인 의미를 좀 알려드리면 예정. 뭐뭐 할 것이다. 그리고요. 가능. 뭐뭐 할 수 있다. 또 가정. 뭐뭐 한다면. 그리고 네 번째는 운명.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결국 운명이 뭐뭐 하게 될 운명이다. 다섯 번째는 의도. 내가 뭐뭐 할 의도로 이렇게 한 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저는 얘는 그냥 지우고요. 왜냐하면 이걸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말로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문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그러면은요. 아, 이 비동사를 일단은 놔두고 이 빌드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이거를 다 놔두고 여기서는 뭐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냐면 그냥 빌드. 투 더하기 때문에 빌드를 가지고 한번 해석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요. 너는 방주를 만든다. 이렇게 되겠죠. 너는 방주를 만든다. 어떻게 방주를 만드느냐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는 방주를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이렇게요. 근데 이제 이때는 사실 R2를 쓴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예정인 거예요. 네가 앞으로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돼.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R2가 왔다고 생각만 해 주시면 돼요.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너는 방주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런 표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네가 앞으로 방주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는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 다 관두고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이런 이런 모양이 나왔을 적에 아 이 뒤에 나와 있는 다른 거 말고 이 원형 이 원형 원형만 기준으로 내가 해석을 한다고 생각하고 전체 문장상 왜 R2를 썼을까 이 생각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this is how 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만들어 라고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만들어 뒤에 이제 이렇게는 나와요. this is how you are to build it. 너는 방주를 이렇게 만들으면 돼. the arc is to be 또 to be 가 나왔죠. 될 거야. 이 방주가 그렇게 될 거야. 어떻게 해요? 300 qubits long 이제 이거 보시면 돼요. long이요. 우리나라 말로는 세로에 해당돼요. 세로 세로 되도록 해. 방주는 300 qubits이 될 거야. 세로로 50 qubits wide wide는요. 가로를 의미해요. 가로로는 50 qubits이 될 거야. and 30 qubits high high가 세로가 되는 거예요. 세로로는 30 qubits이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요. long은 긴 그리고 얘는요. 넓은 높은 이런 뜻이에요. 자 긴 넓은 높은 다 형용사라고 부르죠.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래서 세로가 어떻고 가로가 어떻고 세로가 어때 높이가 어때 라고 말할 때 여기에 long wide high 이렇게 표현해줘요. 근데 물론 뒤에 이렇게 말고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나한테 누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나한테 어 그 물건이 크기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그 물건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물건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를 가로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이걸 길이가 어떻게 되면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long은 어떻게 되냐면 wide는 이렇게 되고요. 아 high는 이렇게 돼요. 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 경우에는 방주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방주가 이렇게 이렇게 제가 그림 잘 못 그려요. 이렇게 생긴 거에요. 아휴 못 그려도 못 그려도 너무 못 그리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세로가 길은 거예요. 가로는요. 가로하고 높이가 약간 비슷하죠. 50이고 그리고 30이잖아요. 그러니까 50, 30이에요. 그리고 길이는 어떻게 돼요. 세로는 굉장히 길어요. 300 큐빗이에요. 이런 모양을 나타낼 적에 이렇게 long, wide, high 라고 해준다. 어 제가 지금 거꾸로 썼어요. 여기에 거꾸로 써요. 어우 큰일 날 뻔했네요. 가로, 세로 높이라고 다 말해놓고 거꾸로 써놨네요. 여기가 뭐여야 돼요. wide 가로 그리고 세로는 long 그래서 여기가 long 그리고 여기는 wide 그리고 요 높이가 high 이렇게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설명이 좀 많이 길었는데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하고 나면 이제 해석은 되게 쉬워요. 한 번만 딱 이해해주고 나면 이런 비슷하게 크기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To build 조금 어려운 부분에 해석이 됐었죠. 이제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This is how your arc to build it. 너는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The arc is to be 300 큐빗 long 길이는 300 큐빗 50 큐빗 wide 세로는 300 큐빗 가로는 50 큐빗 and 30 큐빗 high 높이는 30 큐빗 이제 ESB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This is how your arc to make it. 똑같은데요. 빌드만 make으로 바꿔줬죠. 같은 뜻이에요. 만들다 짓다 똑같은 뜻이에요. 해석 똑같겠죠. 방주를 이렇게 지어. 당연히 it's an arc 크를 얘기하는 거니까 방주를 이렇게 지어 한 다음에 이제 가로 세로 높이의 표현이 좀 달라져요. The length of the arc 300 큐빗 크기를 보니 앞에 long이라고 했었던 거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얘가 뭐라고 그랬죠. 세로 세로는 300 큐빗 it's breadth 50 큐빗 가로 앞에는 wide 라고 표현을 해줬었어요. 넓은 이런 뜻으로요. 50 큐빗 and it's height 30 큐빗 요거는요. 높이 그래서요. 앞에서는 high 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대로 보면 요거에 맞춰서 해볼게요. The length of the arc 300 큐빗 세로는 300 큐빗 그 방주의 세로는 300 큐빗 그럼 당연히 it's는 arc가 되겠죠. arc의 라고 되겠죠. arcs가 될 거예요. it's breadth 50 세로는 세로는 가로는 50 큐빗 and it's height 30 큐빗 높이는 30 큐빗 로 되게 해라. 제가 자꾸 혼동되는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요. 가로 먼저 그리고 세로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쓰니까 제가 계속 이게 혼동되는 거예요. 세로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가로가 나왔고요. 그리고 높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 사실 저는 15절을요. 전체를 남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크기 부분에 대한 걸 암기해놓으면 누가 나에게 어 그거 크기가 어떻게 돼? 이대로 말해주면 되거든요. 직통직히 해보겠습니다. this is how you are to make it. 방주를 만들어라. the length of the arc 300 큐빗 세로는 300 큐빗 it's breadth 50 큐빗 가로는 50 큐빗 and it's height 30 큐빗 높이는 30 큐빗 로 해라. 이제 NLT 성경입니다. 가장 쉬워요. 정말 평범해요. 한번 해볼까요? make the boat 진짜 쉽죠? 만들어. 아니 뭐 this is how you are to build it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방주 만들어. 배 만들어. 450 feet long 이번에도 이제 long으로 나왔네요. 새로 표시할 적에 long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엔 feet로 바꿔줬어요. 물론 우리는 feet보다도 centimeter나 meter가 더 익숙하기는 해요. 킬로미터 요게 더 익숙하죠. 그런데 이제 feet이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450 feet long 세로는 450 feet 75 feet wide 가로는 75 feet and 45 feet high 세로는 아니 높이는 45 feet 로 해 요렇게 돼요. 이 문장 3개 다 외워놓으시면요. 아 크기 이렇게 표현하면 되네. 가장 간단한 세 번째 걸로 요렇게 외워버리면 되겠네. feet 대신에 centimeter나 아니면 meter로 바꿔주면 되죠.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Make the boat 부트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450 feet long 세로는 450 feet 75 feet wide 가로는 75 feet and 45 feet high 높이는 45 feet 가 되게 해라. 개혁개정과 세번역성경 보세요. 요 앞에가 개혁개정이고요. 세번역성경이에요. 세번역성경이 영어선경과 되게 흡사해요. 이렇게 만들어라. 그쵸?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 300자 너비 50자 높이 30자 사실 저도 자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 표현이기 때문에 성경이라서 이제 그래요. 요렇게 우리말성경하고도 개혁개정 세번역성경하고도 한번 같이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번에 읽을 땐 의미를 한번 그리면서 NIV 성경인데요. 의미를 그리면서 제가 밑에는요. 일부러 세번역성경을 넣어놨어요.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캡처해놓고 아 요렇게 비교가 되는구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볼 텐데요. 머릿속으로는 그림을 한번 그림 그리듯이 아 방주로 모양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그렸던 거 있잖아요. 그쵸?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런 모양 방주가 아 이렇게 생겼지 여기에 가로 세로 높이를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세요. ESV 성경입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This is how you are to make it. The length of the arc 300 qubits its breadth 50 qubits and its height 30 qubits NLT 오 NLT 성경입니다. Make the bird 450 feet long 75 feet wide and 45 feet high 이제 정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직독직해 했었던 것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항상 영어선경 읽으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했을 때요. NIV, ESV, NLT 성경 연이어서 읽을 텐데 소리내서 같이 읽어오세요. This is how you are to build it. The arc is to be 300 qubits long 50 qubits wide and 30 qubits high. This is how you are to make it. The length of the arc 300 qubits its breadth 50 qubits and its height 30 qubits Make the bird 450 feet long 75 feet wide and 45 feet high. 어떻게 이제 가로세로 높이 완전히 내 것이 되셨나요?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신 분이세요. 방주에 크게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노아가 고민하지 않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사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얼마나 고민됐을까 와 도대체 그 동물을 다 들여보내려면 어떻게 지워야 돼? 이런 생각 했을 텐데 하나님이요 정말 이렇게 지어! 정확하게 가로세로 높이까지 알려주셨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아 하나님은 나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하나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들려주시겠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계획 그것을 보여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릴 때까지 영어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흠 한참